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숙성 생삼겹살 전문점인데 가게 이름은 고반식당이에요 영업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냉장고에서 고기가 숙성이 돼요 고맙습니다 메뉴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숙성 생삼겹살 자 이렇게 있거든요 생삼겹살 6인분하고 숙성 생목살 2인분하고 돈치맛살이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항정살인데 이거 2인분 해서 10인분을 주문하도록 할게요 1시간 안에 다 먹으면 500만원을 고반식당 본사 사장님께서 백혈병 소화암협회에 기부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못 먹으면 500만 100원을 기부해주시겠습니다 이쪽이 삼겹살 6인분이고 목살하고 덧치맛살 2인분 2인분씩 4인분이에요 14일 동안 냉장 숙성시켰대요 청국장의 원료가 나또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또균을 먹고 자란 프리미엄 한돈 숙성 삼겹살 되겠습니다 시작 누르고 바로 먹을게요 준비 시작 자 잘 먹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먹다 어우..어어.. 고기 때까리 엄청 좋네 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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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r봉이 맛있어 뇨봉이네 와.. 고기가 서먹석 식피는 느낌이 엄청 좋네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 맛있다! 안 찍어먹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거 씨앗 젓갈이라고 그러거든요? 명란밥! 쌈장도 맛있고 씨앗 젓갈도 맛있네요! 명기나물에 와사비 같이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차가워서 기름 좀 흘려면 한 번 배판에 도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고추장소스거든요? 네! 명이나물에 와사비 찍어먹어도 맛있대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명이나물에 와사비... 와... 다시 한 번! 명이나물에 와사비 다시! 음... 쌈장! 이거 뭐야 진짜? 가짜가치! 가짜가치도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반찬 중에 하나여서 가짜가치! 새콤새콤하니 굉장히 맛있어요! 음... 굵은 소금에 찍어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씨앗 젓갈! 민들레나물 명랑 젓갈이 있고 김도 있고 파도 있어요 비벼서 먹으면 돼요 고기를 또 올려가지고 옥살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는 말 지금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 안 찔들기고 부드럽고 멸젓에 한번 찍어먹어볼게요 멸치액젓 찍어먹는 것들이 다 맛있네 음 고기 연장에 한번 올려놓은 게요 음 고기 연장에 한번 올려놓으세요 음 고기 연장에 한번 올려놓으세요 으음... 지금 올려드리는 부분은 삼겹살! 목산도 다 먹었죠? 낫도 기운 먹은 식사에 숙성한 삼겹살! 삼겹살도 기름이 엄청 고소하고 맛있다! 삼겹살이 엄청 고소하고 맛있다! 어... 매일 덕 사장님 고기 구워주시니까 엄청 편하네요 음... 달걀찜! 먹간밥 다 먹었다! 고기 구워주기 고기 2개 이렇게 올라가서 고기! 확실히 축성된 고기라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잘 씹혀요! 쫀득쫀 어우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고춧가루 무건제 음! 초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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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사장님이 흐름 안 긁히게 계속 구워주시네요 열심히! 소고기 고추를 한번 볶고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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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마지막 올려드릴게요 소고기 한 번 더! 소고기 사무실 도촌 간nar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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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기 구워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확실히 넣는 게 엄청 편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야채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견주 고춧가루 삼겹살 다 올려드렸고요 제가 짜고 좀 치맛살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좀 치맛살인데 왜 치맛살이냐면 원래 구이가 항정살이거든요 저희 보건식당에서는 항정살에 있는 지방기를 더하고 호른자식 때 치라보랑이 나온다 해서 고반식당에서만 치맛살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어요 항정살에 지방을 빼서 치맛처럼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원래 치맛살이라는 부분은 소고기인데 돼지고기 치맛살이라고 하시면 되게 던져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고반식당에서 지은 이름이네요 네 치맛살 아 특허도 냈어요? 특허낸 치맛살이래요 음 허허 쭈쭈쭈쭈 소금에 굵은 소금 찍어서 거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일반 항정살보다는 약간 좀 더 쫄깃한 것 같은데요? 지방이 좀 빠져서 좀 쫄깃한 것 같아요 이 치맛살만 드시려고 저희 고가식사 찾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다른 고기집에서는 보기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치마, 삼겹, 목살이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먹어서 그런가? 난 목살이 진짜 많이... 와... 이건 먼저 먹었으면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민들레 명이나물 갓장아찌 다 마시면 돼요! 음... 응, 항정살은 식어도 맛있대요! 안식간에 먹었고... 한금갖게 먹을 건 하나만 더 맛있었어요 합정살만 먹고 싶어요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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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백김치가 있었네 고춧가루 자, 마지막 3개는 한 번에 먹을게요! 수맛살 버섯 다 먹었네요! 한 시간 안에 다 먹었기 때문에 고반 식당 본사 사장님께서 맥결병 소암협회에 500만 원을 기부해 주시겠습니다! 숙성 생삼겹살하고 목살하고 돈치맛살까지 그리고 밥 4개까지 해서 먹었는데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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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